어려운 일을 당해도 역경계를 당해도 어떻게 보여요? 일단 이 역경계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마음이 좀 더 초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긍정적인 카르마로 긍정적인 어부로 바꿀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늘 초연한 건 아니에요 선정의 힘도 약하고 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은하게라도 선정이 흐르기 때문에 은은하게라도 여러분 벚꽁의 지위가 늘 돌아갑니다 24시간 알약 그 있죠? 바이러스 잡는 백신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돌아가니까 그래도 좀 약하죠 24시간은 정밀검사하는 게 낫죠 근데 은근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끌려가지 않고 이건 또 뭔 참나의 작용이야? 이런 느낌으로 봐요 안 그러면 우리 바로 그냥 동일시 돼가지고 곧장 탐진 채 끌려가버린데 여유가 있습니다 탐진 채 얼마든지 끌려가요 괜찮아요 이분은 끌려갈 때 가더라도 알고 있어요 벚꽁의 지혜가 있고 이 참나를 자각하고 있어요 끌려가다가도 멈추려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뭐야?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깨어있고 내가 벚꽁의 지혜로 무장해 있더라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가다가 뭔가 더 유혹적인 곳에 끌리게 돼 있겠죠 뭐야? 하면서 이렇게 가볼 거 아니에요 뭔데?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가볼 거 아닙니까? 이런 짓은 일어나죠 뭐야? 하고 근데 아무튼 벚꽁의 시야는 끝내 놓지 못해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나무함이 답을 하면 자성정토가 확 갑자기 일어나면서 진정시켜 버립니다 이 때 화학적으로도 뭐죠?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지금 확 흥분됐던 도파민, 엔돌핀 나오는 거를 진정시킵니다 흥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와 버려요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로 확 갑자기 김이 빠져 버립니다 나무함이 타블 아니면 학당식으로 몰라